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뭐하고 계셨어요? 저 그냥... 노트북 세팅하고 있었고 아 놀러가자고요? 어디요? 수영장! 수영장! 오케이 알겠어. 꼬깔을 꺼낼게요. 디자인! 아까 여기 뭐 무더운데 캐리어에서 샴푸가 터져가지고 저의 오늘 킬링포인트 룩은 핑크 수영복이고요. 그냥 나가면 추울까봐 바로 또 준비를 했고 좋습니다. 다 같이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댄서 친구들 또는 당근 실장님 다 준비를 안 했네! 다 준비를 했네! 다 준비를 했네! 다 준비를 했네! 무슨... 오른쪽 하라면서! 오른쪽 하라면서! 무슨... 대도한 연기를 하고 있어! 오른쪽 하라면서! 이 형님이 저... 가요게요! 수영은 좋아하시나요? 저희가 너무 막 잡았나 싶기도 하고 사실 물놀이를 무서워하는데 깊은 물이 무서워요. 바닥에 안 보이는 곳 근데 아시죠? 이런 물들이 진짜 깊은 곳 의외로 진짜 겉에서 보기엔 진짜 얕아 보인다. 저희 댄서 친구들이 여기 시작하네요. 수영이 몇 미터야? 수영이 몇 미터야? 수영이 몇 미터야? 수영이 몇 미터야? 1.4... 1.4 미터네. 다 왔네요. 다 왔네요. 다 왔네. 나 들어갔는데 사라지면 어떡해. 나 essareshwers 여기 주차 3ur 아니 1.4 Randy graduated 오 잠깐만 하! 1.4T가 아닌데Qué 그다음에 어디? 잠깐만 1.4 같아 1.4 recruit 여기 잘 먹겠어요, 여기. 다들 나랑 비슷하고만 느껴지, 지금. 이게 총 행운이에요.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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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안 봤는데. 오 오 오 오! 으아아아아아아! 진짜 횟실성이래. 오 오 오 오 오! 빠드규, 빠드!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피자 피자 나 진짜 잘하지 않았어 제 다이빙 포즈는 에땡땡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1점 1번 벗어 1번 벗어 1번 벗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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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찍어줘 한번 더 낼 수 있어 5 6 5 6 7 8 물이 빨랐어! 물이 빨랐어! 물이 빨랐어! 물이 빨랐어! 저 형이 물 рок이 웃긴다니까. 물 어딨어. 동시에 나는 캡쳐로 딱 하고 싶어요. 제인. 한번, 둘, 셋! 저희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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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하나, 둘, 셋! 아 안 됐어, 안 됐어. 근데 왜 넘어졌어? 왜 타이트? 아 근데 대형 잘 맞아. 아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찐막 찐막 찐막. 진짜 마지막? 어벤드 스타일 해볼까? 왜 이렇게 다를? 역방이야? 역방하면 그들이 올라와서 포 잡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어? 나 각자 저래는 그러면. 이거 한 5번 찍으면 되는 거지? 1. 3. 2. 2. 2. 3. 4. 5. 6. 7. 8. 9. 2. 2. 2. 3. 2. 3. 3. 3. 2. 3. 5. 되게 재밌었어요. 수출? 배고프진 않은데.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방콕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것도 이쁘네요. 옆에 미팅 오시는 거 조심히 오셔야 해요. 가세요 여러분? 사실 좀 무섭네요. 진짜 뒤에 있는 스타일이라. 잘 나와요 형 저? 응. 오 괜찮게 나와요? 오 세상에. 은밀해. 네 뭐. 물에 빠지는 생쥐꼴이란 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저 심지어 쥐띄거든요 제가. 뭐 먹을까요? 먹을까 뭐? 튀어나올 다크. 예스. 나 처음 먹어보는데? 미용탑치 다크로. 미용탑치 다크로. 미용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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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짜? 닭고기라고요 이거? 치킨에 닭고기지. 짰는데 맛있다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아 이게 왜 짠 아예인데 치즈가 밑부러져 있구나. 맛있다. 뭔가 방콕 가서 수영한 게 되게 좋네요. 방콕이랑 도시랑 수영이랑 잘 흘러서 그런가? 느낌이 그냥 뭔가. 약간 휴양지 아니에요 원래? 휴양지로 이런 곳이니까. 이왕 나오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댄서 형들이랑 같이 나오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그 동상 대박이었어요 진짜. 마지막에 찍은 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그래서 컬러풀 다니엘의 수영을 보여드렸습니다. 싱가폴 편은 재밌게 보셨나요? 얼굴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안 되겠다. 제가 그 누리기구 타고 느낀 사실이 있어요. 제가 머리가 진짜 동그랗더라고요. 머리가 진짜 동그랗더라고요. 바로. 네 제가. 우와 깜짝 놀랐어. 그리고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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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는 태풍이 오는데 얼굴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소파에서 일어나다가 소파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잘 때. 이렇게 잔 게 아니라 팔을 이렇게 해서 잤어요. 한 소파를. 100일 한 개를 이렇게 붙이고. 근데. 이 상태에서 쥐가 나서. 비몽 상호하는 겸에. 내가. 쥐가 여기가 쥐가 나니까. 이걸 빼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하다가. 하고. 이렇게. 소파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소파를 마주보고 잤거든요. 소파에 팔을 올라와서. 그리고. 떨어뜨리려고 내가. 이렇게 당겼는데. 주먹으로 팍 친 거예요. 내 얼굴이. 팍 친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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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시 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찢어졌어. 찢어졌어 여기가. 진짜 빨렸네. 응. 여기. 이거 너무 아쉽네. 저 진짜 쉬지 않고 보고 있네.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어. 이제. 비도 그쳤는데. 이제. 비에 올라가서. 정리하고 싶어요. 그렇네요. 어. 진짜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공연을 할. 아. 내일 공연할 도시입니다. 아주 좋다. 잘 부탁해요 태국.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려가지고. 오늘 얼른 일찍 잡고. 태국 IT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려가지고. 오늘 얼른 일찍 잡고.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타이페이 있고. 특별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갈 장소는. 진짜 이쁘다. 되게 이뻐요 애들이. 다 좋아요 애들이. 다 좋아요 애들.